예수님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런 꿈을 꾸었죠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나도 공주처럼 살 거야 예쁜 드레스도 입고 맨날 파티도 열고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백마탄 왕자가 오지를 않아요 왕자가 너무 바빠서 그런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그냥 동화 속에서 만들어낸 그냥 허상일 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동화를 허상을 실제로 믿고 착각을 한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허상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이 왕자님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인생이 변할까요? 언제 인생이 변할까요? 성경에도 성경에도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안일로 취급받았던 양을 치는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포로로 노예로 끌려온 청년이 그 국가에서 총리로 세워지는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은 지금 시대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 총리가 되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도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이유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들은 자가 어떤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 첫 번째 오늘 이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여덟째로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집에서 이 막내로서 아주 예쁜 사랑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저 집에 종이 한 사람으로 그저 양을 치는 종 취급을 당하며 자랐어요 이 아들을 전부 불러 모으라는 사무엘의 명령에도 다윗은 불림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사랑받아 마땅한 이 가족으로부터의 무시당함 또 가족으로부터의 이지매나 인정받지 못함 이런 것은 평생 동안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죠 이런 상처가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르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시선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시바 투성의 마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 안에는 그런 상처가 없었어요 다윗이 이 사월을 피해서 아들람굴에 숨어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환란당한 자고 또 빚진 자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 속에 이 가시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숫자도 적지 않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섬기게 됩니다 그 원통한 자들이 어떻게 다윗의 말에 순복하며 다윗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 그 안에는 그들을 순복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에라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22절에서 2절에서 3절입니다 주와와가 이와오 와가 도리데 와가 숙이누 여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세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와가 미오 사ける 와가 이와なる神 와가 탭 와가 숙이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와가 야구라 와타시오 봉약으로 스쿠 와타시오 나의 죽이누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다비테는 이 국악에서 다비테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대요 내가 느끼는 힘든 고통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무섭고 정말 두려울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폭력에서 구원하셨대요 실제로 사울에게 또 수많은 적들에게 다윗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사랑과 보호 또 그리고 지키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자가 있는데 그 안에 상처가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다윗의 그 마음 안에 모든 상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치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그런 상처를 품은 자를 더 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마음이 상하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상한 마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은 또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저도 주님을 만나서 마음에 많은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 마음 안에는 이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의 하나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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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거친 언어가 저에게는 참 듣기 힘들었어요 이 대화 속에서 욕 비스무리한 단어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린 나이인 저로서는 그런 모든 단어들이 다 상처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딸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친아빠가 아닌 것이 확실해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너무 닮았어요 친아빠는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이 좋은 아빠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자상한 아빠였거든요 어깨를 토닥이면서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구나 우리 딸 우리 딸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막 포옹해 주고요 그런데 현실과 저의 가정은 저의 이상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가족을 향한 불평 이 미움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어요 대학생이 되고 또 큰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어요 집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일본에 오자마자 저의 나이롱 신자인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저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을 향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셨습니다 가족을 향한 미움과 섭섭함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항상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가족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되고 편협한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진짜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만나서 어떻게 내가 유감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치유는 그저 단지 상한 마음에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발라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傷이 터져서 보컬을 누리고 반으로 반도에 이동 배달하는 것 그 정도의 마음이 없죠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어떤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얼마나 제자리로 내 마음과 생각이 돌아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치심에 따라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만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고치실 때 많이 아플 때도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 고통이 길어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나 봐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이 상한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또 올바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을 따라서